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뭐야? 이게 원래 산에 개몬이가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오이가 감쪽이 왔어요. 또 피처링이 있어요. 또 아이디가 좋아졌죠? 진짜 많아요. 여기요. 저 하얀 진짜 많아요. 홈비 백사. 형님은 농장으로 일상은 되게 창피하고 있어요. 저기요. 뱀이. 저 진짜 많아요. 뱀이 많아요? 네. 이거 진짜 많아요. 저희 진짜 많아요! 오리지널 한번 보여줘. 그 피처링은 안 나왔나? 빨리 보여줘. 그때 순수한 전이 안 나왔나? 그 플로우가 없대. 그 스웨그이 없어. 그 스웩이 없어 스웩이 없어 그러면 잘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와요 너는 취업은 새로 그럼 내가 친구여줄게 나도 뒤로 따라가줄게 패러디 안 찍을 줄게 촘촘해요? 촘촘해 이 정도면 촘촘해 이 정도면 아직 괜찮아요? 진짜 밀물 와우 후기는 좀 맘이 안 와요?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불면 다 날아갈 거 같아 거의 민들레신처럼 약간 민들레신 느낌 머리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자란하라 머리 머리 자란하라 야 너도 너도 지금 탈모 마법 걸렸다 나도 재환 이거 놀려서 병 걸린 건데 야 너도 약간 탈모지 있잖아 너 무조건 탈모야 좀 비닐 거 같은데 여기? 어? 어? 이미 비었는데? 나 어떡하지? 야 너 이미 비었네 나 아직 스무살인데? 야 인생 망했나? 그냥 이마가 넓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냥 이마가 넓은 사람이야 엠탈이야 엠탈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호추님 제가 저도 해놓을 게 있다고 그치? 나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 호심으로서 너의 머리를 보니까 너무 좋아 김광규 진짜 잘 알지 어 어 아니 호추님 여기가 파였어요 야 이거 무조건 2000% 탈모야 너 엠탈이야 야 우리 SK 뛰어네 이제 탈모로 나가자 아니 가 sk 탈모안 후 터지는 지적? 제가 포기 맞을게요 제가 포기 맞을게요 깃짝이? 깃짝이 깃짝이 안 깃고 아냐 아냐 깃짝이 안 깃고 포기만 할게요 야 그러면 어 진짜 저 오늘 보러 가면 안 돼요? 안 부르지? 안 해갔네? 저희 전국룡이잖아요. 저희 택배세요. 어? 아니 아니 깨끗하고 막 이런 거 테면 어렸을까? 왜? 가면 안 됐습니다. 가면 안 됐습니다. 감독님, 감독님 딸한테 최불암이라고 한 거 아니야? 리드바톰 뮤즈였어. 맞아, 그때 그랬어. 나 그날 이름 혹시 최불암이야? 아니, 이제 지금 될 거야, 이제. 이제, 이제, 이제. 고마워. 고마워. 네, 네. 멍청해! 아니, 그러니까 너는 뭐가 더 그거. 오케이. 이렇게 점프 전형이 이렇게 나고. 그건 둘 다 괜찮아요, 그래서 그런거. 아, 두 개 다 괜찮아요. 아니, 둘 다 괜찮아요. 아, 두 개 다 괜찮아요. 그럼 이건 세 번씩 나누고. 두 개씩 나누고. 세월에 1,2에 2개씩. 이 거랑 할 거 같은데. 예, 안 하프니까. 세 번째. 세 번째. 재미있었어요? 아니요. 안 질라 했는데 왜 미끄러져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선 주대하고. 잘했습니다. 카메라 가세요. 합격 끝내야지. 합격 끝내야지. 자, 둘게요. 그대로. 하나, 둘, 셋. 넷. 창간이 10주년. 창간? 창간. 공원스 10주년. 창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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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간이 왜 나와. 10주년. 아, 냄새 나. 근데 내가 시험 볼 때 국어를 진짜 못했어. 난 국어를 100점이었어. 나 사회 진짜 잘했어. 국어는 솔직히 나만 한 사람 없으니까. 개설하지 마세요. 원석이 나랑 맞춤법 대결하자. 창간. 어? purcha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